평소보다 높은 거래량이 터지는데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상승 추세에서 장대 은봉은 매수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수는 은봉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힘이 없으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럴 확률도 사실 적다. 정말 크게 올 확률도 높고 상승률도 10%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투자 방법은 써먹으시라라고 지금 책에서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전투자대회 12회 수상 우리 시장에 이 정도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투자자가 몇이나 될까요? 2006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록이니 매년 참가한 대회에서 매년 수상한 것입니다. 당당한 실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추천사는 말합니다. 그 정도면 타고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투자해서 승승장구했던 제시리보모어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의 초기 투자는 어이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즉 그의 성공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실수로 이를 몇백 몇천만원의 돈을 누군가의 조언으로 지켜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으며 배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실전투자의 비밀의 저자 보컬 김용준 투자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칙을 소개할 것인데 주로 경험을 토대로 정리했다. 원칙 하나하나마다 내 아픈 과거의 산몰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손실 인생에서 수익 인생으로 전환한 것은 그 원칙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서부터였다. 내가 초보였을 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 앉혀놓고 이 원칙들을 들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선배 투자자로서 독자 한 분 한 분과 마주보고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수익화 모형 13가지를 최초 공개합니다. 그는 13가지 투자 기법이 정리하면 간단하지만 자신의 정수를 담아낸 것으로 몇 번씩 되풀이하여 깊게 파고들 것을 권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책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꼼꼼히 공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짜 묘미는 13가지 기법 작동 원리의 해설에 있습니다. 저자는 기본적 분석은 이것만 알면 된다며 지지와 저항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개념 원리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행간을 읽으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음미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의 진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놓은 부분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고 읽는 내내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경험에 한 번 놀라고 깊이에서 다시 한 번 놀라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딩을 했다면 거래량을 이 책의 설명처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해서 거래량은 많은 것을 암시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거래량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읽는 법을 다루고 있는 19번의 내용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재미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비 날개찍 같은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 계좌에 폭풍같은 수익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하나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가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설명될 뿐이다. 그 외의 이유는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좋았던 건 정말 많은 투자 기법들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설명을 잘 해놨다는 것에 있었는데요. 특히나 유모민 저자가 이야기했던 99% 먹히는 전략이 여기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책의 특징이었던 시가를 활용한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하고 그 관심 종목이 어떤 신호를 보였을 때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강점이 뭐냐면요. 큰 그림을 설명하면서도 세부 디테일까지도 함께 설명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요. 김영준 투자자의 초창기 투자 때부터 마인드, 개념 설명, 13가지 투자 기법 순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은 느낌으로 하는 거야 당시 다들 그랬듯 신문을 보고 눈에 들어오는 종목을 매수하며 주식에 입문하였다. 그렇게 하나둘 모아갔던 주식들이 크게 올랐다. 5개월 만에 3천만 원의 수익이 난 것이다. 당시 월급이 10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돈이었다.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며 금방 주식 부자가 될 것 같았다. 난 사표를 내고 전업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다. 2. 제시 리보모어를 꿈꾸다 2000년 2월 나는 데이트레이더로서 매매를 시작했다. 당시 IT 광풍으로 시장은 뜨거웠고 나 또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3월부터 IT 버블이 꺼지며 대세 하락기를 맞이했고 나의 계좌에서도 미친듯이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3. 왜 하필 왜 하필 내가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자가 된 그 시점에 코스닥 버블이 터진 것인가. 내가 깡통을 찬 것은 내 탓이 아니고 시장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나의 투자에는 어떠한 분석도 공부도 없었다. 투자책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나의 감, 나의 논리에 따라 투자했고 두 번째 깡통을 찼다. 4. 공식의 대발견 큰 두 번의 실패 후 나는 달라졌다. 차트에 감을 익히고 거리량의 안목을 키워갔다. 그러던 중 신규주들이 상장만 하면 첫날 상한가를 가는 것을 알아챘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당시 나로서는 귀한 발견이었다. 첫 번째 신규주 매수로 불과 10분만에 500만원으로 75만원을 벌었다. 아 왜 이걸 몰랐을까? 나는 다음 종목을 열심히 찾았다. 5. 인생 최고의 기회 욕심이 생겼다. 내가 점찍은 DSR 재강에 확신이 있었다. 나는 2억원의 자금을 빚까지 총동원해 마련했고 상장 첫날 시가에 2억원을 몽땅 털어넣었다. 결과는 하한가였다. 6. 너무 떨렸다. 그때 손절매 했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너무 떨렸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모니터를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7. 공포의 매도 다음날 역시 주가는 급격히 빠지고 있었다. 미술을 사용했기에 팔긴 팔아야 했다. 또 하한가를 맞을 것 같다는 공포감에 전략 매도했다. 내 계좌에는 겨우 5천만원 정도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래저래 결국 다 사라져버렸다. 31살의 나이에 2억원의 빚이라니. 저자는 실전투자대회 12의 수상에 빛나는 실력과 이론을 겸비한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시작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이후 그는 나아졌을까요? 100만원의 투자 수업 사기, 노숙자 생활, 대리운전, 막노동 등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실패단 부분을 읽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저자의 생생한 경험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빠져들어가듯 읽었습니다. 성공해도 배울 것이 많지만 실패해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자의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8. 다시 시작 나는 다시 전업투자자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금까지 나의 실패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한방을 바라는 욕심 때문이었다. 이번엔 큰 돈을 벌기 위해 욕심부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매매하리라 다짐했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치기 어린 마음은 더 이상 없었다.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뼈저리게 느꼈다. 9. 드디어 수익 하지만 실수 심기일전하며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원점이었다. 천만다행인 것은 예비비로 1,500만 원을 빼어놓았다는 것이었다. 그 1,500만 원이 날 살렸다. 남석관 투자자는 투자자에게 여유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20년간 한 해도 손실내지 않았던 것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여유가 있었기에 조급함을 떨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단 실력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며 작은 수익이라도 일부는 따로 인출하여 여유를 갖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투자 기법보다도 이런 여유를 갖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확률을 크게 올려줄 것입니다. 10. 1억 5천만 원의 수익 예비비로 그 해 나는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서두르지 않고 심기일전한 결과였다. 하지만 운이 좋았다. 2005년의 상승장이어서 그 덕을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2005년 6월 이후부터 어떤 장세가 오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를 하게 되었다. 11. 실패와 성공의 주요 원인 지난날 내가 실패한 원인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였다. 그리고 내가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었던 원인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 때부터였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기법에 매달리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언제나 기회가 온다. 12. 감정에 지지 마라 누구나 매수할 때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버튼을 누른다. 하지만 막상 매수하고 나면 두려움이나 욕심 등 감정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할 수 있다. 주가가 약간만 내려가도 두려움에 눈이 크게 떠지고 조금만 올라가도 더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에 코가 벌렁거린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극복하지 않으면 투자해서 성공할 수 없다. 13.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8가지 조언 자 여러분들 앞서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투자 기법보다 오히려 이 조언이 여러분의 계좌를 불리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피눈물 흘리며 느낀 노하우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가슴 속에 새긴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1회 투자 규모를 자산대비 몇 퍼센트 등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다. 둘째, 오전장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면 오후장은 쉬어라. 경험상 오후장에 감정기복이 컸다. 특히 2시 30분 안팎으로 장 막판에 가까워지면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안전하게 매매하려면 차라리 종가 매매를 하기를 권한다. 셋째, 집중력은 매우 중요하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습 복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매일 장이 끝나면 매매를 기록하며 복습하고 다음날 장 시작 전에 당일 새로운 소식들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넷째, 내 생각세로 되지 않고 있다면 빠르게 결단 내려야 한다. 우유부단함이 큰 손실로 연결된다. 다섯째, 나의 뼈아픈 경험 중 하나가 확신에 당한 것이다. 투자에 100% 확신은 없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여섯째, 주식을 하나 보면 나도 모르게 꽉 막힌 사람이 되기 쉽다. 우기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다시 자신을 돌이켜봐야 한다. 주식 시장은 융통성이 중요하다. 일곱번째, 매우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기준을 생각해두고 조급한 마음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다. 명심하라. 기회는 언제나 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다른 기회를 찾으면 된다. 여덟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칙을 잘 지키리라 다짐한다. 하지만 실전 투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단기 투자자들은 원칙을 어기고 싶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원칙만 잘 지켜내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에 지배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를 먹는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주변에 사과를 많이 배치해두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저자처럼 욕심을 자제하기보다는 1회 투자액을 정해놓고 감정을 자제하기보다는 감정 조절이 쉬운 오전장만 매매하고 집중하려 하기보단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고 유연해지려 하기보단 내가 틀릴 수 있다고 계속 되뇌이고 원칙을 지키려 하는 것보단 원칙을 주변에 많이 써붙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8가지 조언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몇백, 몇천, 몇억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훌륭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책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조언이 저자의 경험담과 어우러져 있으므로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나의 오늘을 만든 매매 원칙 원칙은 내가 성공하기 이전부터 이미 정립된 상태였다. 하지만 원칙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내가 했던 수많은 어리석은 매매와 실패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 오늘날 나를 잊게 한 매매 원칙을 공유하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매매 원칙 1. 추세에 역행하지 마라. 초기에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자, 여러분들 저자가 그냥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추세에 역행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 당연히 추세를 따라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정말 실제로 투자를 하면 조급함이나 욕심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하향 추세가 분명한데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매수했다가 추세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만다. 개인 투자자는 개미일 뿐이다.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추세를 되돌릴 만한 힘도 없다.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 역시 시장의 도움 없이 추세를 되돌리진 못한다. 제시 리보모어는 한 번 형성된 추세 뒤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이 하락장, 횡보장, 120일이나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의 하락 추세에서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도 많은 투자자들이 추세를 역행하는 실수를 많이 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으로 따져봤을 때 하락 추세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투자를 보류하고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가 여러분들의 계절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매매 원칙 2 매매에 실수가 났다면 조심하거나 아예 매매를 쉬어라. 어이없게 실수하여 손실을 보게 되면 누구나 이성을 잃게 마련이다. 만약 매매 원칙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날은 매매를 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오 계좌도 살리는 길이다. 매매 원칙 3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라. 딱히 신호가 나오는 종목이 없는데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매수하고 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이다. 관심 종목으로 타이밍을 재던 종목인데 잠깐 다른 종목 보느라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면 억울한 감정이 든다. 그럴 경우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다면 손실볼 확률이 매우 높다. 매매 원칙 4 많이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라. 일단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돌팔이 같은 고수를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배운 뒤 그것들은 단지 이론일 뿐이다. 실전에서도 힘을 갖는지 자신의 경험으로 판별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문장 표현 하나에 실린 경험과 노련함이 이 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오죠. 원칙은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책에서도 보지 못했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강조가 되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또 색달랐습니다. 이 경험과 깊이에서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정말 이 책이 그런 점에서 매우 강점이었습니다. 매매 원칙 5. 공시 매매하지 마라. 공시가 뜨고 상승 움직임이 나오면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몰려든다. 급등에 상투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 역시 이 원칙을 세웠지만 지키지 못해 손실을 많이 봤다. 매매 원칙 6. 겸손하라. 돈을 벌고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돈을 버는 상황이 꾸준히 이어지면 어느새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 내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을 하게 된다. 이건 직접 겪어보면 알게 된다. 자만심에 빠지면 평소 지극히 조심할 일도 무시하고 넘어간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15. 자,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도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기술적 분석 이것만 알면 된다입니다. 뒤에 13가지 기법이 나오는데 저자는 이 부분을 13가지 기법보다도 좀 더 중요하게 비중을 둬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15번부터 26번까지 내용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책으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발달하면서 기술적 분석도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실전에서 필요한 분석 방법은 사실 몇 가지에 불과하다. 내 경험상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압축해서 다루었다. 먼저 기술적 분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항과 지지,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에 대해 알아보자. 16. 저항과 지지선 저항과 지지를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투자자마다 다르다. 나는 주로 전고점, 전저점으로 판단한다. 전고점과 전저점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매수세와 매도세가 사투를 벌여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개념 중요합니다. 저항선이란 주가의 고점들을 연결한 선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억제시킬 정도로 매도세력이 매수세력을 압도하는 주가 수준을 의미한다. 지지선은 저항선과 반대 개념이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떠받칠 수 있을 정도로 매수세력이 매도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을 의미한다. 자, 책에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활용 팁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주거든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이 활용 팁을 공식처럼 암기하지 말고요. 이러한 경향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실천으로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응용해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현재 주가가 최소 어느 수준까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매수, 매도시 기준점이 된다. 지지되면 매수, 붕괴되면 매도, 저항되면 매도, 돌파하면 매수, 추세전환의 신호가 된다. 고점과 저점, 터치 빈도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커진다. 자, 여러분 여기도 중요합니다. 주봉 차트에서 신뢰도가 높다. 주봉의 선을 잘 그으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기회가 된다. 또한 저항선을 돌파하면 지지선이 되며 지지선이 붕괴되면 저항선으로 작용된다. 자, 여러분들 이 개념은 유목민 투자자가 언급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스탠 와인스타인이 언급한 후퇴, 풀백의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은 그에 져서 조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에서 후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가가 박스권의 저항을 돌파할 때 주가를 초기 돌파 지점까지 되돌려 놓는 조정이 적어도 한 번은 있다. 이 시점이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두 번째 기회이다. 자, 여러분들 이 두 번째 기회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유목민 투자자는 이 전략이 99% 먹히는 전략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용준 투자자 역시 이 전략을 강조했고 이 전략으로 큰 수익을 봤다고 책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탠 와인스타인, 천장팅, 윌리엄 오닐 등 대가들도 이 전략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가실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매우 강조한 부분이고요. 저자가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주요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저항선과 지지선을 그을 때는 주봉을 고려해서 그을 하는 겁니다. 저자는 주봉으로 지지와 저항을 확인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평소보다 높은 거래량이 터지는데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역시 상당히 논리적이어서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최초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보다 이 돌파된 가격 수준으로 주가가 되돌아왔을 때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 돌파 때 조급하게 진입했다가 너무 많은 손실을 봤다라고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좀 더 참았다가 주가가 후퇴할 때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가라는 것이죠. 자 이 전략은 유모민 투자자는 99% 먹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고요. 남석관 투자자는 내가 겪은 단연간의 투자 경험에 따르면 틀린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컬 김용준 투자자 역시 이 방법이 피눈물 나는 실패 끝에 깨달은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뒤에서 시카 설명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 캔들 모양 추세가 모양을 이긴다. 캔들 차트의 중요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모양만 공식처럼 암기해서 적용하면 아주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원리를 배워 그 안에 담긴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꿰뚫어야 한다. 보통 고점에서 큰 거리량을 동반한 장대 은봉은 매도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저점에서 큰 거리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은 매수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다. 왜 그럴까? 정답은 추세에 있다. 추세가 상승이면 장대 은봉이 출현해도 이후 양봉이 출현하며 주가는 상승한다. 추세가 하락이면 장대 양봉이 출현해도 이후 은봉이 출현하며 주가는 하락한다. 지금 말한 이론에 중요한 행관과 묘미가 있다. 즉 상승 추세에서 장대 은봉은 매수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수는 은봉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다. 장대 양봉은 매도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보는 반대로 한다. 장대 양봉에 무조건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고 장대 은봉에 무조건 빠져나와 저점을 놓친다. 오전에 장대 은봉이었다가 오후에 위로 긴 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길 바란다. 18.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시가.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캔들의 핵심은 시가다. 시가와 종가가 중요한데 시가와 종가는 개미들이 만들 수 없다. 세력이 자금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가다. 시가는 전일장 마감 후 모든 변동 상황을 포함한 가격이다. 초보자가 많이 실수하는 것도 시가이다. 시가가 높거나 혹은 낮다고 그저 매수하면 손실보기 쉽다. 제가 그림문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시가라는 건 양봉에서는 이 자리가 시가 그리고 은봉에서는 이 자리가 시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캔들이죠. 이 종가와 시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시가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항상 공식을 그냥 암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 원리와 이유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시가가 사실은 높든 낮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출발하는지 이유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승 징후는 다음과 같다.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바로 위 이동평균선을 넘어 갭 출발하면 상승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그림으로 지금 김영준 투자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여기에서 지금 이 주가 수준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시가가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평선 위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 주가는 추세를 전환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갭 상승한 그날은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자, 이 기법 역시 저항선 돌파를 응용한 기법에 해당합니다. 역배열에서 이동평균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그것을 시가가 돌파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거래량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시가의 거래량을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김영준 투자자는 시가는 기관 등 세력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강한 힘을 시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많은 거래량을 동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기본 개념을 응용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응용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응용력을 또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시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도 상당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실전 투자 팁입니다. 저자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하던 주식의 상승이 둔화되고 시가가 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찍히면 단기 매도이며 재매 수시점은 10일과 20일 이동평균선 사이가 된다. 시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결정되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도이다. 다음 지지선은 45일 이동평균선에서 60일 이동평균선 정도가 되며 중간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봐야 한다.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진 상태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나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면서 초범부터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될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시가를 활용한 매매입니다. 시가가 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찍혔다라는 거는 이게 지지선을 하향 돌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도를 하는 거고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붕괴됐다라고 하면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시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이나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초반부터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 그때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이 20일선이나 60일선, 45일선에서 지지된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어떻게 지지가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 보컬 김용준 투자자는 시가를 활용해서 그것의 어떤 디테일을 잡아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책들과 다르게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데이트레이딩에서 최적의 매수 시점은 시가 형성 후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 시가를 돌파하는 바로 그 시점이다. 시가는 강력한 저항 때이므로 그 저항을 뚫으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결국에는 돌파했다가 나중에 그 돌파 지점까지 되돌아오는 후퇴의 개념을 활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김용준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돌파한 다음에 후퇴할 때 매수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다 응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캔들이란 가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추세를 잘 살펴야 하며 캔들 해석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를 대입시켜 연구해보기 바란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캔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요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캔들 그리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 즉 매수와 매도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매수와 매도의 하루 동안의 경합 상황이 이 캔들로 표출되는 겁니다. 이 캔들도 보면 처음에 시가가 여기서 형성이 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종가 여기서 다시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풀백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캔들을 읽으셔야지 그냥 캔들이 장때 양봉에서는 매수야. 장때 은봉에서는 매도야.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암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항상 매수와 매도를 읽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매수와 매도의 경합, 힘싸움을 여러분들이 알아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추세를 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다보면 이게 늘게 돼 있습니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 매수와 매도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매수와 매도를 항상 읽으시려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며 그것을 돕는 부자의 선 채널이 되겠습니다. 19. 거래량을 의미 제대로 잃는 법. 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한번 주의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거래량이 평소 대비 3배, 4배가 되면 전국의 트레이더 대부분이 그 종목을 한 번쯤은 들여다봤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이유는 주가의 변동성 때문이다.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 평소보다 힘이 있는 상태이므로 주가는 위로, 아래로 등 더 많이 움직인다. 주가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매매 기회를 찾아내기가 쉽다는 얘기다.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고가에서의 대량 거래는 일단 피해라. 이 말은 대체적으로 맞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는 무조건 매수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도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저항선을 뚫는다면 그때는 상승 추세의 시작으로 봐도 좋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일단 관심 종목으로 편입 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는데도 여기죠.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매수병력과 매도병력이 크게 싸워서 모두 전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압도적인 매수세력이 진입한다면 어떨까요? 전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싸움에 변화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것이 박스권의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와중에 대량의 매도세력이 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전황이 뒤집혀지면서 그간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지지선이 붕괴되는 것이죠. 박스권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매수는 매수를 부르면서 상승 추세를 형성하는 거고요. 반대로 박스권에서 지지선이 붕괴되면 그때부터 매도가 매도를 부르며 하락 추세를 형성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와중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함부로 매수해서는 안 되고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지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항선 상승 돌파 시 강력한 상승 추세 혹은 급등을 만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을 찾았다면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으로 보컬 김용준 투자자는 큰 불을 읽은 것이고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12회나 우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와 본 건데요. 이게 상당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박스권이죠. 여기가 저항선이고 그런데 이렇게 300만 주, 600만 주씩 거래량이 터지는데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겁니다. 상승했다가 이렇게 다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거래량이 잔잔하죠? 자, 이게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 상황별 거래량의 의미. 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바닥이란 횡보하며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이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세도 손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또 중요한 행간이 있거든요. 자, 매수의 의미가 여러분들 뭘까요? 매수라는 건 매도자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관심 종목 1순위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평상시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자, 여러분들 이런 디테일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겠죠? 이 시점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상황, 수급 주체, 차트 모양, 상승 모멘텀, 이유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 차트만 보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시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바닥권에서 급락 중에 거래량이 증가할 때입니다. 추세의 전환이 될 수도 혹은 추세의 가속이 될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거래량은 여러분들 하락을 품은 거래량인지 상승을 품은 거래량인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이럴 때 기본적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꾸 주가가 바닥권인데 급락하고 있어요. 자, 근데 거래량이 증가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상승의 초기 단계일 수도 있고요. 하락을 더 가속시키는 그런 거래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럴 때에는 상황과 이유 등을 파악하고 매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장때 양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런 재반 상황들을 잘 살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가가 바닥권인데 급락 중에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때는 관심 종목으로 편입 후 관망해야 한다. 주가가 다시 위로 상승하며 거래량이 터질 때가 진입 타이밍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급등 중 거래량이 증가할 때. 자, 이때는 위험신호다. 초보자에게 어려운 구간이다. 자, 이것도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위험신호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세의 전환이 될 수도 혹은 추세의 가속이 될 수도 있다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급등 중에 거래량이 감소하면 눌림목 구간이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투권 거래량인데요. 상투권 거래량 증가는 급등 중 거래량 증가와 마찬가지로 판단이 애매하다. 상승 추세의 눌림목인지 상승 추세의 진짜 고점인지 당시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아주 고가권에서 상승 중 거래량의 5배 이상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 진짜 고점이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매도하고 더 올라가도 관심 두지 말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거래량 부분은 정말 책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 설명이 너무 좋다라는 게 지금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사실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 거래량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김영준 투자자만큼 설명 잘한 대가들은 아직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윌리엄 오닐이나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설명은 했지만은 이런 상황상황별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한 책은 사실 아직 없었어요. 이 거래량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잘 표현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참 여러분들께 이런 것을 설명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가가 바닥일 때도 이 매수 시점은 아닙니다. 관심 종목으로 삼아야 될 때고요. 자, 주가가 바닥권에서 급락 중인데 거래량이 증가한다. 자, 이것도 역시나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주가가 바닥권인데 급락 중 거래량 감소하는 것도 역시나 애매한 상황이죠. 자, 급등 중의 거래량 증가는 위험 신호입니다. 자, 급등 중의 거래량 감소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죠. 상투권 거래량 증가도 위험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몇 개의 신호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급등 중의 거래량이 감소할 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기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행간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 이동평균선의 실전급소 자, 여러분들 여기도 실전급소라고 하니까 뭔가 기법 냄새가 나는데 이게 읽어보면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동평균선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 역시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이동평균선의 세계로 빠져들어가 보시죠. 이동평균선은 주가 예측을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그 신호를 지나치게 맹신해선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맹신해선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을 내포하지만 이것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일전에 남석관 투자자님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남석관 투자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동평균선은 무조건 깨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그 진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2. 이동평균선의 허와 실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그 자체만으로 판단해선 무리가 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 상승 이유 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이 모두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은 처음엔 어렵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능숙해진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동평균선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지표이다. 맹신해선 안된다. 단, 추세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지표이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각 이동평균선의 의미 자, 5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저자는 단기 매매 시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5일선 또는 3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스윙 매매를 하려 한다면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선 초기에 진입해야 리스크가 적다. 자, 여러분들 이 조언도 정말 훌륭한 조언이죠. 하지만 급등하는 경우 5일선 위로 올라선 초기에 매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종가상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은봉에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여러분들 역시나 후퇴를 응용하는 거죠. 이게 5일선을 돌파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요. 이게 이제 5일선으로 후퇴할 때 매수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김영준 투자자는 후퇴를 정말 잘 활용한 투자자입니다. 그 투자 방법으로 실전 투자 대회에서 12회나 우승을 한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후 다음날 장 초반에 힘이 없으면 바로 손절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개는 다음날 크게 오를 확률이 높으며 상승률도 10% 이상인 경우가 많다. 자, 여러분들 이 투자 전략이 힘이 없으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럴 확률도 사실 적다. 이거는 정말 크게 오를 확률도 높고 상승률도 10%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투자 방법은 써먹으시라라고 지금 책에서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런 건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실전 투자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팁들이 이 책에 정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련 예시가 책의 차트로 함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광고받은 것도 아니고요. 뭐 하나 이거 없습니다. 정말 책이 좋고 이 내용들이 정말 주옥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도움이 될 거지만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것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21 이동평균선입니다. 생명선이라 불린다. 예전에는 21선 기준으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21선을 깬 후 반등이 나오더라도 21선에서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엔 21선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추세다. 상승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 전략이 잘 먹힌다.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을 깨는 경우가 많다. 61 이동평균선, 상승 추세에서 크게 급등한 후 하락하더라도 61선에서 대개 반등이 나온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만드는 주요선이다. 121 이동평균선, 자 여러분들 121 이동평균선 중요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골든크로스 형성 시 61선만 있는 것보다 121선이 있는 것이 상승 확률이 더 높다. 그럴 때 121선에서 지지되며 대개 반등이 나온다. 특히 급등주는 상승이 급한 만큼 하락도 급하다. 때문에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121선을 노리면 대부분 성공한다. 일반적으로 121선에서 큰 반등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 역시나 매우 중요한 실전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락할 때도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역발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고 성과를 내시면 이게 여러분들의 필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남들이 다 따라할 것 같지만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21선, 61선을 깨는 경우가 일단은 드물고요. 하락하는 와중에 매수하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첫 번째, 121선이 가지고 있는 지지력이 크다는 것. 두 번째, 121선까지 내려왔다는 건 공포가 만연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공포가 만연했음에도 121선의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낸 경험이 있다라는 건 다른 투자자에 비해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이거 안 쓸 거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써보시고요. 그것이 먹히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계속 써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 기법을 응용하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대가들의 기법을 일단은 써먹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제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남들이 다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4. 이동평균선의 방향성 이동평균선에서 방향성은 정말 중요하다.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우상향이라는 건 추세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우하향이라는 건 추세가 꺾였다는 뜻이다. 자 여러분들 추세라는 것을 파악하는데 이 이동평균선의 우상향 우하향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구나 라고 하는 건 추세가 살아있구나 우하향이라는 거는 아 추세가 꺾였구나 이렇게 추세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성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중요합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수급이 강력하다는 뜻이므로 웬만한 악재를 이길 힘이 있다. 반면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매머드급 호재가 나와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25.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 정배열, 이기는 상황, 역배열, 지는 상황 또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정배열이란 단기선이 제일 위에 있고 순차적으로 중기, 장기선으로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 역배열은 이와 반대 상황을 말한다.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동평균선이 갖고 있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저항이 될 수도 있는데 정배열에서는 이게 지지선이 되고요. 역배열에서는 이게 저항선이 된다는 겁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할 때 순차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다.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진 다음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아 상승을 이어가고 10일 이동평균선이 깨질 때는 20일, 60일 이동평균선 순으로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역배열 구간에서는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일어날 때마다 순차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는다. 자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역배열 상태에서 5일선이 누르면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남석관 투자자의 말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다 하나로 이 투자 기법들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 이동평균선이 무조건 깨지는 것의 의미 자, 이건 제가 각주를 단 거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은 맹신해선 안 된다. 즉 깨졌다고 무조건 매도해선 안 되고 지지된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서도 안 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마다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이동평균선마다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평균선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27. 단기 매매에서 더 중요한 기본적 분석 기업이 부실할수록 세력의 타깃이 되기 쉽고 유혹적인 차트를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단기 매매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현재 시장을 끌고 가는 산업이 무엇인지 테마 동향은 어떤지 업종별로 어떤 사안이 중요한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분기나 반기보고서 정도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일이 분석하지 않고 뉴스에 요약된 내용만 보고도 흐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역시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분명히 성과가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다른 책과의 차별점이라면 저자도 적정 주가를 계략적으로 계산하고 단기 매매에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적정 주가와 기본적 분석을 어떻게 단기 매매에 활용하는지 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외선 채널에는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영상이 있으니까요. 역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8. 최초 공개하는 13가지 실전 매매 기법 책으로 정리하면 몇 페이지로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몇 번씩 되풀이해서 읽고 깊이 파고들어 그 본질과 기법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 말도 정말 그냥 넘겨들을 말이 아니라 이 표현 자체에도 정말 많은 그 어떤 깊이 경험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응용력을 키워 자신의 기법으로 재정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자 앞에 부분도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 책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여러분들의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돌파와 후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들어주시면은 하나로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9.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기법 나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기법을 터득했다. 5억원에 가까운 빚을 갚는데 큰 역할을 해준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법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양봉에 추경매수하다 수없이 실패한 후 나의 매매를 복귀하고 연구하면서 핵심을 끄집어낸 것이다. 일단 신고가 경신 전 저항선을 어떻게 뚫었는지 주변 상황을 잘 봐야 한다. 저항선을 뚫을 때의 힘이 강하다면 물론 이후 움직임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적거리면서 겨우 올라선 것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고가 종목은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기법의 핵심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으면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합니다. 신고가 종목이라고 해서 절대 그냥 무조건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로 가는 도중에 상승 도지나 상승 음봉이 나왔을 때를 매수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후퇴, 되돌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세와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음봉이 상승을 품었는지 하락을 품었는지 조사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급하게 추경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호를 재차 확인하고 투자하는 신중한 투자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든지 적용 가능하고 응용 가능한 후퇴와 풀백, 되돌림, N형 투자 다 이게 하나로 맞물려 들어가는 투자 기법이거든요. 어디든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매수 포인트를 정할 때는 저항선을 그려보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현황도 꼭 체크해야 된다. 여러분들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는 5억 원의 빚을 갚게 해준 매우 소중한 기법이고요. 이 기법을 활용하실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상승 음봉 형성 당일에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다면 이것은 상승을 품은 음봉이라는 거죠.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요즘은 외국인보다 기관이 주도 세력이라고 합니다. 기관이 단기간에 특정 종목 집중 매수 경향이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기관이 특정 수준을 주가에서 매집을 했다면 절대 그 수준에서 털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재가 발생된다면 매도가 가능하지만요. 매집한 물량으로 충분한 수익 내기 위해서는 매집 후에 호재등 뿌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킨다라는 겁니다. 기관의 힘이죠. 이 책이 또 좋았던 거는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수를 아낌없이 퍼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포인트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시점이다. 라고 또 디테일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일 투자자별 거리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증권에서 국내 증시로 들어가셔가지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가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현황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0. 박스권 돌파 후 영망치 매매 기법 박스권 저항선 돌파 후 매수라는 기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주가 변동이 전형적인 형태에서 조금씩 변형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법으로 큰 손실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박스권 돌파 후 한 박자 쉬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법의 핵심은 돌파 후 주가가 조정받아 이전 박스권으로 되돌아오는 시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되돌림이고 후퇴의 개념이죠? 자, 그때 나타나는 모양이 역망치형 캔들이라는 겁니다. 박스권 돌파 후 영망치형 매매 기법의 핵심입니다. 자,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윗고리를 다는 캔들이 만들어지고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후 역망치형은 그 다음 날에 나올 수도 있고 며칠이 지나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이 역망치형이 출현하는 시점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윗고리는 박스권을 돌파 후 달려드는 매수세를 역이용하여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세력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 역시 되돌림, 후퇴의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윗고리가 달릴 때 거래량이 급감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되돌림과 후퇴 현상이 발생될 때는 거래량이 급감해야 종신호라고 할 수 있죠. 요거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되돌림, 후퇴, 정말 중요한 투자의 핵심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 60주선, 120주선 매매 기법. 자, 여러분들 저자가 매우 강조한 기법이고요. 초보자에게도 쉽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면서 확률이 높은 기법이라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주봉을 활용하는 이 기법은 양호한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때 활용한다. 초보자들도 매매하기 쉬운 기법이므로 꼭 익혀 수익을 내기 바란다. 보통 사람들은 주봉 차트는 잘 보지 않는다. 일봉보다 기간이 길어서 단기적 시각과는 맞지 않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봉을 활용하면 일봉보다 장기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봉상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것이 유리하다. 60주선, 120주선 매매 기법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회사가 괜찮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60주선에 가까워지면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추세선은 어떻게 그죠? 제가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추세선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꼭지점을 이렇게 그으시는 거고요. 상승 추세일 때는 이 밑에, 이 밑에 꼭지점을 긋는 겁니다. 이게 추세선을 긋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급등 이후 3개월 이내에 60주선 근처까지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0주선에서 반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60주선이 깨질 확률이 높고요. 이때는 120주선 부근을 노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항상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고요. 매수 후에 10% 이익이 날 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법은 하락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니까요. 지지구간 이탈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상승 당시에 주가의 상승이 확실한 거래량과 돌파를 함께 했는지 확인해서 이 힘의 강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자의 부연 설명과 같이 어떤 기법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더라도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치며 아, 여러분들 불량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설명하지 못한 나머지 10개의 기법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핵심적인 원리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책을 여러 번 읽고 정리하면서 재차 드는 생각인데 참 여러모로 대단한 책인 듯합니다. 경험 깊이가 남다른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꼭 책을 매수하시고 다른 책들과 함께 보면서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래량과 관련하여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설명도 훌륭했지만 한국 시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설명을 해냈다라는 점에서 저자와 이 책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욱 향상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말하는 것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필살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10억 계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